제 7살, 8살, 9살, 10살 요렇게 참 들어온 애들은 나간 거란 말이야. 뭐 이유가 없어요. 그냥 애들 못 갔다고 해요. 거리의 천사들을 구호해서 불쌍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국에 걸쳐 불황화와 거린들의 보호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 제가 있던 그 시절은 모든 것이 아주 지옥이라는 말도 표현이 약하고. 뭐 일량이 좋고 동장이 느리다면서 이제 뭐 머리통도 치고 쫀치도 까고 쓰러져서 울고 있는데 또 걷어차 가지고 하던 일을 계속 시키고. 주로 강냉이 밥을 먹었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그냥 베개 있고 반찬은 이제 고급으로 나올 때가 이제 새우젓이고. 새우젓에 구데기 다니는 건 난 여기 있을 때 봤어요. 그걸 우린 먹었어요. 흐염차 나가다가 죽은 애들 내가 건져다가 강변에 갖다 놓고. 다른 놈은 우리 둘 다 잊을 게 있었어요. 검사는 Numbers의 자격증을 게시하는 상황을 하죠. 엄청난 소리를 아는 중인산이. 샵으로 그냥 설쳅쳅쳅쳅 해놓고. 왜 이렇게 이렇게 밥 놓은 거 뭐 올해 나 밥 놔? 그 0라운드 3개や 21살인 나머지. 신영상 지지원에서 공급한 생활을 거고. 여기 입장 경로가 있네요? 가사 극빈한 고로, 부단가출, 유랑걸식 이렇게 돼 있네요? 그러니까, 난 걸치고는 안 하거든요. 그리스도의 능력도 좋고, 이 말을 잘 못했던 것입니다. 한 번에 그는 이 녀석이 아시작되었습니다.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지, 어떻게 생각하는지? 한국어을教하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1시간, 2시간 정도는 1시간 정도는 인적 장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업과 농업의 아이들을 종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산업전사 거기서 더 성장을 하면 전쟁터에 내보내는 지원병으로 만들겠다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회 김학무 회장의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사회사업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경기단체 협의회 관료들이죠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야심차게 출범을 한 사업이었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이분들이 일제시대에 어쨌든 관료였단 말이죠 정감학원의 어두운 이면화를 봤을 가능성 낭림이 없다라는 괴로움 사회복지계 내에서도 일제에 청산되어야 될 과거사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문제들보다는 더 많이 깊이 묻혀져 있는 게 사회복지 시설 수용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수업협회를 ность 일제1elle 네